밴쿠버 남쪽 미국 국경 너머로 보이는 만년설 봉우리 미국 워싱턴 주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밴쿠버 주민들에게 1년 내내 흰눈이 쌓여있는 멋진 절경으로 더 친숙한 베이커산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UBC의 마크 젤리네크 화산학 교수는 지난 25일 베이커산이 폭발 예측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커산의 마그마 진동 활동을 관측해온 UBC 화산 조사단은 지각의 깊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동을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경우 분출물이 1km 높이까지 날아올라 약 40km 반경으로 퍼져나가는데 다행히 벤쿠버의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겠지만 미세한 화산재로 청명한 벤쿠버 일대의 대기가 혼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화산 폭발은 대략 일주일이나 한 달 전 예측이 가능하나 자연재해인 만큼 예상을 뒤엎고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의 대비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폭발한 알래스카 알래시안 화산 폭발의 경우 5시간 전에 경고 발령했는데 보통은 그보다는 조금 더 빨리 상황을 전파해서 미리 대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벤쿠버의 1급 뷰로 사랑받는 베이커산이 폭발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윤석열 전 Reports BAvO 벤쿠버 PRI Fit Port ματα 수아 고리 cuts 어치 Пом Boom 工 ores 馬 Kore 둘